전국 각초에 있는 성당과 성지를 탐방하는 가톨릭 청춘어 개인 함께 떠나여 진행을 맡은 배우 최주봉 요셉입니다. 지난 한주 편안히 잘 보내셨죠? 고맙습니다.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. 충청도, 전라도, 경상도가 갈라지는 아주 주요 길목인 죽산 성지입니다. 이곳이요. 보니까 이 지적 조건으로 보니까 이 인근의 교우들이 여기 많이 잡혀와가지고 이곳에서 처형당하신 곳이에요. 아무튼 이 죽산 성지가 어떤 역사가 숨어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가보시죠. 신부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최주봉 요셉입니다. 신부님도 소개 좀 해 주시죠. 네, 저는 전삼룡 요셉입니다. 요셉이세요? 네, 같은 요셉입니다. 또 요셉끼리 만나 뵙네 또 오늘. 네, 반갑습니다. 특별한 날인데요. 네. 이곳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신부님 말씀 좀 해 주시죠. 네, 이곳은 예전에 사형터였었고 사형터에서 우리 순교자분들이 끌려오셔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순교한 곳인데 실제로 이름이 알려진 분들은 24분 정도밖에 안 계시지만 사실상은 100분이 돌아가셨는지 200분이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는. 무명들이. 네, 사용장으로 지금은 성지로 조성된 죽산 성지입니다. 죽산 성지. 여기다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해 있고. 네,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인데. 일중면. 네, 죽산 성지로. 여기 일중면 옆에 죽산이 있는데 아마도 그게 더 커서 그런 건지. 죽산 성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이 여기 찾아오실 때는 안성시 일중면을 찍으시면 딱 여기 오실 수 있습니다. 죽산 성지. 그럼 저는 아내 좀 해 주시죠. 네, 네. 아내 하시기 전에 제가 이거를 선물 드릴게. 네, 감사합니다. 청춘 어게인. 네, 청춘 어게인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따라오시죠. 네, 가시죠. 신부님. 네. 여기는 뭐 새 날개같이 양쪽으로 쭉 이렇게. 이게 순교자 묘죠? 네, 네. 순교자분들 묘입니다. 여기 열두 분. 열두 분. 네, 열두 분 해서 스물 네 분 모셔져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네. 이 가운데는. 네, 여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. 네, 그래서 여기가 사형터였고 실제로 서민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판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렇게 죽인 거죠.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름이 안 알려져 있는 순교자분들이 많이 여기서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뼈들을 모아서 무명 순교자들의 묘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. 이쪽은 스물 네 분은 다 그래도 이름을 다 알고 있고. 네, 네. 재판이 그래도 된 분들입니다. 네, 그리고 저 양쪽에 저 보니까 저게 무슨 탑이죠? 아, 네. 저것은 여기가 아마 죽산. 1죽, 2죽, 3죽 원래 그랬던 건데 2죽이 이제 죽산이 된 거고요. 그래서 아마 대나무가 많아서 대나무 조형물을 이렇게 해놓은 곳입니다. 이렇게 지금 우리 묵주 기도의 길, 숫자가의 길, 성모 신신의 길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 죽산 순교 성지의 내력이라고 그럴까. 내력을 좀 말씀 좀 해 주시죠. 네, 여기는 순교 신심, 성모 신심, 지금은 이제 성체 신심에 관해서 이 지역적인 특색과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그런데 예수님의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지 못할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살과 피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버려진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삼으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그 신심을 의미합니다.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려 시대 때 몽고군들이 여기서 진을 쳤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오랑캐들이 진을 쳤다라는 의미로 이진터라고 불렸습니다. 이진터. 네, 그래서 이진터가 한번 여기로 들어오면 못 나간다. 그래서 이즈터, 이즈라 해서 이즈터로. 이즈터. 네, 되었습니다. 그러나 나중에 저희가 안성 성당에서 여기를 성지로 개발을 하면서 많은 순교자분들이 여기서 순교하신 것들을 발견해냈고 그 순교자분들의 피가 여기서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듯이 버려진 땅이었지만 순교자분들의 피가 이곳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. 이 땅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버려진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또 이런 지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성체의 신심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버려진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변해버린 이즈터. 네, 그러려면 누군가의 희생과 피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순교자분들의 이 신앙 본받아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거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영성을 얻을 수 있는 곳 같습니다. 네, 신자분들은 한 번씩 꼭 다녀가야 할 그런 성지라고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 오시면 이 신심이 더 돈독해지고. 네,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계십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신부님 또 바쁘세요? 네, 지금 이제 미사를 또 드려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. 아, 미사 시간이에요? 네, 네, 네. 그럼 저도 그럼 참여할 수 있나요? 아유, 당연하죠. 아, 그래요? 그럼 저도 한번 참여하죠. 네, 네. 그럼 함께 가시죠. 네, 한번 가보시죠. 네, 네. 어디로 가시죠? 이쪽으로 가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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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부님하고 죽산 성지 안을 이렇게 둘러보고 오니까요. 이 성지 밖에 이렇게 멋진 공원이 펼쳐집니다. 죽산 성지를 순례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미사에도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넓은 공간에서 피크닉 소풍 나온 것처럼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곳 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. 아주 좋은데요? 믿음이 목숨보다 더 귀했던 우리 선조 신앙인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이준토짜리 죽산 성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? 잘 보셨습니까? 잘 보셨습니까? 가슴이 먹먹하시죠? 참혹한 역사에 흔적이 있는 이곳과 그리고 아름다운 성지와 이렇게 대비가 되다 보니까 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다음 주 더 또 새로운 성지와 성당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약속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